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 사태와 AI 반도체 투자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 이런 악재 속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TSMC와 하웨이를 둘러싼 미국의 수출 규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현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미국에 다우산호 43,275.91포인트로 플러스 0.09% 상승 나스닥 종합 18,489.55포인트로 플러스 0.63% 상승 S&P500도 상승했습니다 5,864.67포인트로 플러스 0.0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 반면에 영국만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뉴욕 증시 이번 주가 테슬라랑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 주죠 어떻게 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나에 미국 우량 회사체 가격이 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미국 상무부 TSMC 상대로 중국의 하웨이용 AI 칩 제조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TSMC의 악재죠 S&P500 맵을 좀 살펴보니 마이크로소프트 0.35% 상승 애플 1.23% 상승 구글 0.33% 상승 메타 0.08% 하락 아마존 0.78% 상승 반면에 테슬라 마이너스 0.05% 하락 엔비디아 0.78% 상승 AMD 마이너스 0.18%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혼조세를 좀 보인다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어느새 익스트림 그리드로 넘어왔습니다 75포인트 좀 더 투자하실 때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TSMC 사태 AI 반대체 시장에 던진 파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코파일러 통해서 그려봐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진짜 코파일러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XL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TSMC가 중국 하웨이에 반도체를 불법 공급했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AI 반대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TSMC 관련해서 1봉 차트를 봤더니 역시나 이때는 이제 진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해서 거의 갭상승을 했죠 이렇게 갭상승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공의 삽질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가 올라갈 때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거죠 분명히 대형주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갭을 메꾸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지금 뉴스가 뜬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차트를 보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TSMC 어느 정도 갭을 메꾸고 나서 돌파한 자리 여기 5선 아니면 10선까지 내려오고 최악의 상황은 20선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TSMC 월봉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좋습니다 1봉 차트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좋은 은봉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하나 둘 셋 뚫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도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1봉 차트가 이렇게 갭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진 않아야 되겠죠 크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1위를 비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 들으시죠 주식에는 절대 1위를 비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 같고요 규제가 더욱 강화되겠죠 그리고 어깨의 불확실성도 증가할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 업계의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 같은데 TSMC와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규제 위험이 좀 더 노출되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악재죠 이런 단기적인 악재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기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사태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은봉이 나온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더 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어... 우선 보면은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 본직하죠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죠 이번... 뭐... 여부에 따라서요 그리고 기술 혁신 가속화 측면에 보면 경쟁이 심하는 기술 혁신을 가속할 거고 더욱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IC 반도체 지수, SXL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 TSMC 사태와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죠 시장이 만약에 상승할 때 더욱 높은 3배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SXL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아까 말씀드린 3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테프 물론 하락하게 되면 반대급으로 엄청난 하락으로 손실 또한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만약에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다 그러면 3배 레버리지는 투자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 보수들 보면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87% 정도 되고요 고입 중 탑10 보면 IC 반도체 지수 그리고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펄컴, 텍사스 인스트로면츠, 마이크론 테크노널리지가 있죠 그리고 배당을 좀 보면 2023년 배당 4번 3월, 6월, 9월, 12월 배당금은 한 주당 한 0.15달러 정도가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SXL 주봉차트를 좀 보니 지금 안 좋은 은봉이 나왔죠 제 바람은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 이번 주에 뚫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뚜껑을 따는 이런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은봉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은 아마 은봉으로 이렇게 안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최악의 상황은 이 120주선이죠 120주선까지는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뭐 턴 어라운드 할 수도 있겠죠 보시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RSI 봤을 때도 아직은 그렇게 과열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귀에 모시박히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 성장이 노출하고 분산 투자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XL에 투자하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산 투자 측면에 보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의 분산 투자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입니다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RC 반도체 지수는 선행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SXL 3배 레버리지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겠죠 중간에 여러 가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분은 투자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걸 잘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도 따라오는 거죠 주식의 세계는 진짜 냉철합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담담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사태는요 AI 반도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은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SXL 같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ETF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죠 꼭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고요 아래 한마디 항상 제가 제 자신이 항상 되뇌이는 말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